반갑습니다. 전호태입니다. 3월 모의교사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고생은 했고 그 다음이 중요하니까 총평, 공통 파트, 선택 파트 하나씩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총평을 할텐데 독서, 문학, 화작, 엄매 순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독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땠냐? 난이도. 난이도는 여러분이 봐서 알잖아, 그죠? 어떤 친구한테는 정말 좀 쉬었을 거야.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좀 어렵기도 하고 쌤이 말하고자 하는 난이도는 작년 3월 모의교사, 그 다음 최근 평가원 기준으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평가원과 작년 3월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어. 근데 여기서 하나씩 따져볼 게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따져볼 게 있거든요. 하나는 지문, 또 하나는 문제야. 이 지문이 예전에 교육청 문제는 평가원과 지문의 틀이 달랐어요. 무슨 틀이 달랐냐면 평가원은 전체적인 글자 수까지 맞추면서 학생들이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글자가 있잖아, 그지? 정보량을 통제하면서 글자 수를 맞추면서 출제를 했는데 교육청은 좀 맞추지 않고 과한 출제를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 교육청 문제 때는 지문이 엄청 길어. 엄청 길고 정보도 상당히 많았어. 근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지문이 평가원과 굉장히 유사해. 평가원과 유사하다는 말은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고 그리고 과하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즉 최근에 평가원이 독서 지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어렵지 않게, 좀 과하지 않게 평가원이 지문을 구성하는데 이번 3월에도 마찬가지로 이 평가원처럼 길지 않게 그리고 과하지 않게 지문을 구성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평가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평가원은 지문이 쉽지만 최근에 문제들을 보면 문제에서 굉장히 좀 약간의 추론을 요구해. 그리고 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게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선지로 가져오면 학생들이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 근데 평가원은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 말을 살짝 바꿔서 가져오기도 하고 인과를 틀리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원은 문제가 어려워. 지문이 쉬운 반면. 근데 이번 교육청은 이번 3월 이번 3월 교육청은 문제가 쉬웠어. 지문도 쉽고 평가원 유사하니까 지문도 쉽고 문제도 쉬우니까 전반적인 난이도가 이제 쉽다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물론 본인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어.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너가 비문학 독서를 읽고 풀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작년 3월 그 다음에 최근 평가원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다. 그래서 좀 이번에 독서는 쉽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3월 모의고사 보고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시험 6평. 그 다음 이제 9평으로 좀 몸풀고 수능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은 결국 평가원이야. 근데 평가원은 모르겠어요. 올해. 올해 학생들이 유난히 좀 떨어진다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 아마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그 학습 기회도 좀 떨어지고 공부량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아마 누적이 된 것 같아. 평가원은 이거를 인지하면 좀 쉽게 출제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 작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이번 3월 모의고사 독서와 이 평가원의 출제는 분명 다를 것이다. 즉 그 얘기는 6평. 6평가 보고 9평가 봐야지 수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얘기까지는 감히 하지 않을게요. 이 단순하게 6평만 얘기한다면 6평은 이번 독서랑은 사뭇 다르게 나올 것이다. 바로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평가는 문제를 선지를 어렵게 출제하거든. 좀 깊이 있게 물어보고 보기를 통해서 또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 다만 6평에 그럴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문학 이번에 문학이 만만치가 않았어. 문학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는지 이제 하나씩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일단 현소부터 얘기해 볼게.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쉬웠어. 그냥 가볍게 읽고 가볍게 풀면 될 정도로 쉬웠고 고전소설이 이 A, B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좀 피곤하긴 했어. 하지만 나머지는 또 역시 무난했거든요. 그 한 문제 빼고는 다만 시문학이 쉽지가 않았어요. 고전시가 그 다음에 현대시 고전시가에서 이 낯선 고전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평가안에 어떤 걸 요구했냐면 디테일한 아니 평가안이 아니라 이번 시험이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했어.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을 얻고 빨리빨리 문학 문제 풀고 이제 독서로 가고 싶은데 발목이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시가에서 시간도 뺏기고 점수도 뺏긴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려웠어. 현대시도 그리고 어려웠어요. 이 장수산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이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미리 봤던 그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장수산이라는 요 작품을 처음 본다. 처음 본다는 걸 가정으로 봤을 때 쉬운 작품이 절대 아니거든. 뭔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지극히 정상인 좀 어려운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시험장에 처음 만났고 이걸 가지고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데 선지가 특히 정답 선지가 바로 안 보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 답이 안 보여. 뭐지? 뭐지? 하다가 이제 시간도 뺏기고 틀리고 그런 친구들이 좀 여기서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공통파트 해설하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어쨌든 만만치 않게 나왔고 그렇다고 문학 문제가 뭐 지저분했냐 뭐 평가한스럽지 않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문학 문제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고 다만 평가하고 다른 부분은 있다. 이 강의에서 하나씩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는 거. 그럼 중요한 건 사실 평가원 3월이 아니라 이 평가원 6평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모르겠어요. 다만 음 지금까지 트렌드를 봤을 때 평가원이 문학이 예전에 좀 쉬웠던 시절이 있는데 최근에는 자꾸 선지를 좀 디테일하게 요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용이 있어도 좀 빡세게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6평에서도 지금보다는 좀 쉬워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것보다 더 많이 쉬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죠? 이 정도로 좀 예상하면서 대비를 하면 좀 충분히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또 EBS라는 게 있잖아. 그죠? 스특에서 이제 나오는 작품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시간은 너무 많이 뺏겨서 좀 멘붕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6평 그리고 수능 날에는 분명 다를 거야. EBS에서 시간은 이제 확실히 여러분이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험만 보고 나서 어? 내가 문학은 진짜 못하네? 아 문학 어떡하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겠죠? 분명 이제 평권이 최근에 문학이 쉽지는 않지만 EBS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이제 기초 문제 풀면서 아 이런 것들을 평권에 출제하니까 이런 부분 내가 신경 써서 보면 되겠구나 그런 학습을 계속하면 괜찮을 거야. 자 화작언매로 가보도록 할게요 화작언매 평이했어 무난한 출제였어요 다만 무난하게 정말 문제가 나왔는데 특히 언매 문법 있잖아 이거 문법 아 이번에 쉽게 나왔거든요 쉬웠어 선생님 저는 틀렸는데요 너가 공부 안 한 거야 이따가 그 언매 해설에서 정말 쉬운 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이 두 문제 문법 공부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 했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데 정답률이 막 내가 포인트야 60% 초반이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야 개념만 공부했으면 정말 정말 빠르게 맞추고 넘어가는데 개념 공부가 좀 부실했거나 아니면 좀 안 했거나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틀려버린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독서는 이제 쉬웠지만 6평은 다를 거니까 좀 만만히 준비를 해달라는 거 문학 어려웠어 하지만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왜 어려웠는지 하나씩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보완시켜 나가면 되잖아 거지 그리고 평가한 거 다른 부분도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강의에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EBS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렇죠 이 엄매 화작 문안했고 엄매 이 터린 친구들을 조금 반성을 하면서 공부를 좀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 끝나면 잠깐 충격을 받거든 아 이제 잘 봤으면 기분 좋아 근데 못 봤으면 아 이 충격이 좀 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겨울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거든 많은 친구들이 물론 계속 열심히 한 훌륭한 친구도 있지만 겨울방학 때 고3 올라간다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아 그러면 이거 겨울방학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게 다가올 텐데 음 3월이잖아 3월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와 수능은 아 정말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그냥 그 몸 푸는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면 기분 좋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못 봤으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겠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할 것도 많고 충분히 다져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하나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좀만 있으면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거든 그죠? 내신 대비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어느새 6평이야 시간 진짜 빨리 가거든요 고3은 이 내신 대비 때 수능의 감을 최대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능의 감을 내신 공부 중요하니까 하긴 해야죠 다만 수능의 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출문제 기출문제 계속 좀 최저라도 조금씩이라도 풀어주면서 수능의 감을 놓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6평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이제 공통 파트 이제 문학 중심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